베일 벗은 택시제도 개편안. 타다와 같은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상생 방안을 내놨죠.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남은 과제는 없는지 생활경제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갈등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택시와 플랫폼업계 갈등이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카카오가 카풀기사를 모집을 하고 이어 11월에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택시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시범서비스 한 달 만에 시범서비스를 중단을 했고요. 갈등을 겪던 택시업계가 올해 1월에 대타협기구에 참여를 했고 3월에 택시업계 처우 개선과 제한적인 카풀을 허용하는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부가 택시와 플랫폼업계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으로 갈등의 양측의 골이 좀 메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택시업계의 경우 얻은 게 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무엇보다 매일 내야 했던 산업금이 없어지고 대신 월급제로 전환이 됐고요. 또 플랫폼 이동수단의 수입이 택시보다 좋다면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플랫폼 이동수단으로 이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택시수가 줄어드는 수만큼만 플랫폼 이동수단이 허용되기 때문에 경쟁도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플랫폼업계에서는 소위 3중 족세가 좀 채워졌는데요. 먼저 매달 돈을 내면서 택시 면허를 빌려야 하고 타다 같은 경우는 렌터카가 금지됐고 차를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택시보다 이용요금이 비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택시에 비해서 이런 플랫폼 이동수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승차수단의 기사 역시 택시 면허를 따야 하기 때문에 역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카플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등 하루 4시간만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카카오와 타다 측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산업과 플랫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좀 없을까요? 일단 지난달 초에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2,500여 대가 멈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인 크레인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 크레인 기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드론 배송이라든지 원격 의료 등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산업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의 경우 정부가 결국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나중에 무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기존 산업의 반발 그리고 갈등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